카약 투어 해보셨나요?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인 평창군 마을이에는 여름 한시적으로 하루 9팁만을 위해 카약 투어는 물론 저녁 바베큐 퓨서비스와 숙박까지 가능한 민박집이 있습니다 금요일 타고 내려가는 카약 투어는 타본 사람만이 알죠 저녁으로 야무진 6회공 바베큐 세트에 아이스버켓에 넣어도 시원한 술 한 잔이면 이거 하나로도 끝장나죠 블랙타이거 새우, 닭다리살, 잔슨벨 소세지, 소고기 갈비문살 등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 남김없이 드세요 고기질은 잡았다고 했거든 스태프들의 술문기 유감없이 보여주시고 레트로한 기타 연주의 노래까지 그리고 불만까지 들어주면 하루 마무리로 최고죠 너무나도 깨끗한 4인 객실에서 하루를 보내고 평창 산속에서 단무지와 김치를 곁들여 라면 한 사발이면 이거만한 해장이 없죠 4인 기준 1인 10만원으로 쓰이는 평창 트리피 아참 광고 아니고 내돈 대상이니 오해하지 마세요 강원도 평창군 밑 한면 마하리 41-14에는 금융하약투어와 숙박, 그리고 바베큐 풀 패키지를 제공해주는 평창 트리피 민박집이 있습니다 간단한 안내사항을 전달받고 배정받은 2층 방으로 이동했어요 센스있게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방 안에 에어컨을 가정시켜줘서 들어가자마자 너무 시원해서 좋았습니다 오우 시원해 방에 냉장고는 없으니 사오신 술과 음료는 1층 주방에 있는 공용 냉장고에 개인별로 바구니 담아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카약투어는 2시부터 시작이니 1시 30분까지 체크인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카약투어 하러 가볼까요? 출발! 상륙적으로 버스로 이동한 뒤 매절라루터에서 출발합니다 안전교육, 패들링 교육, 투어링 팀워크 교육을 진행한 후 본격적인 카약투어가 시작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레프팅타를 동갑 많이 왔는데 카약투어는 처음이라 살짝 긴장했어요 하지만 매니저분들이 친절하고 안전하게 잘 안내해주셔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카약이 뒤집어질까 걱정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은 거의 없으니 남 용서 누구나 자연을 즐기며 동강의 매력을 제대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파파트리블의 다양한 여행 및 민박집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바로 아래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존박이 소울 우와 여기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Jar 와우 안반여유가 홍두개역을 거쳐 용철수를 경유합니다. 동강은 석향지역 특성상 강물이 지하에 수많은 동굴로 스며들고 하루에서 압력을 받아 물이 옹추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때 물은 깨끗하게 필터링되며 동굴의 온도를 머금고 나오는데 그 온도가 평창 남부지역의 연평균 기온인 7도씨를 매일 유지하기 때문에 동강은 겨울에도 얼지 않는 강으로 유명하죠. 예전에 동강지역은 화전민촌으로 부여하지 않은 가난한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이들 중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이는 바로 땜목군이었는데 정선 태백일때의 금강송을 땜목으로 엮어 끝까지 약 40일 정도의 긴 여정을 떠났고 마포에서 떼를 부리고 받은 돈이 웬만한 고울수령 1년치 엄벙이었다고 하니 상당한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땜목군들이 떼돈 벌었다 라는 말이 생겼다고 하네요. 오후 2시부터 시작한 카약투어는 약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전혀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급류를 타기도 하고 주위 멋진 경관도 바라보고 흐르는 물에 천천히 바람을 느끼며 내려가기도 하면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대담한 여행의 카약투어가 끝나면 진탄 나루토부터 트리피의 캠프까지 도보로 약 10분 정도를 이동합니다. 이동 중에 얼음치마의 공원을 지나 출렁다리를 만나게 되는데 이게 또 은근히 재미있어요. 방으로 돌아와 샤워하고 잠깐 쉬고 있으면 6시 30분쯤 오늘의 하이라이트 바베큐가 준비됩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얼음이 있어요. 얼음 버켓에 넣어가지고 갖고 온 음료수나 소주는 거기서 담아다가 시원하게 드시면 되고요. 집게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되고 밥은 두 군데로 나눠 놨어요. 부족하지 않게끔 해놨으니까 적당량 퍼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고기, 돼지고기, 소세지, 닭고기, 타이거새우 이렇게 다섯 종류에서 1인당 350g 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랑 양송이를 자리에 착석하시면 드릴텐데 토마토 같은 경우는 같이 불에 구워가지고 소고기 먹을 때 같이 찍어 드시면 감칠맛 나고 맛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식사가 다 종료되신 후에는 셀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식사 준비하시고 편하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쌈채소는 사장님 부모님이 직접 농사지은 채소를 사용한다고 하니 아낌없이 드시되 버려지지 않게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우선 버킷에 얼음과 물을 담아 저희가 사가지고 온 술과 음료를 넣어두면 뭔가 낭만도 있고 분위기도 살고 마치 해온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육해공 고기질이 너무 좋았어요. 괜히 여행 오는데 힘들게 음식 사고 준비하고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음료만 사가지고 오면 나머지는 전부 트리페이서 준비해주셔서 저희는 그냥 앉아서 맛있게 구워만 먹으면 되니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된장국은 매일 직접 담근 강원도 전통장을 이용해 조리한 된장국으로 색이 좀 진하고 깊은 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의외로 되게 맛있네 이게? 되게 맛있네요. 고기질은 잡아 한다고 했거든. 맛있네. 맛있네. 분위기가 한참 물을 익을 때쯤 스태프들이 공연을 보여주시는데 와 실력들이 어마무시합니다. 덕분에 더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마무리로 불멍 타임을 가지며 아쉬운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1층 주방으로 내려갔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준비한 정성을 느낄 수 있는 컵라면으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다음 여행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평창 트리피 주위에는 백룡동굴, 육백마지기, 정선병방치 등 다양한 여행지가 있으니 이튿날 함께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용금액 정리해 드릴게요. 평일, 주말 상관없이 숙박비는 12만원, 바베큐 풀서비스와 카약 투어 비용은 1인당 7만원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상세페이지에 남겨 드릴테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아니고 내돈내산이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지금까지 여행을 즐기는 두 아들의 아빠 두두빠였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